네 기분이 좋아. 뭐야? 뭐야? 하하하하하하하하 왜 계속 쫓았어? 뭐야? 해결해 봐. 하하하. 재연광씨 습기 내가 좋아하는 습기. 아무래도 못한다. 인사에 진짜 좋아. 너무 높은 게 날 것 같지 이거 다 안녕! 안녕! 저는 항상 고용하기 전에 꼬깨나 락스타를 먹으면서 힘을 내 그래서 지금 하루도 못 쉬고 초월을 다니고 있어서 힘이 너무 없어서 꼬깨를 먹으면서 더 추워야 할 것 같아 역시 도넥샵밖에 맛있네 근데 이거 스테이키톡 맛있어 천천히 해외에서 바로 들어오고 한국에서 공연 되게 하고 또 바로 인터넷샤에 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오늘 공연하고 내일 또 수라마야에 가서 공연을 해야 돼 다른 지역에 기대될까지 이럴 때 한국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나는 모든 것을 택시한 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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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무 많이 팬들이 해가지고 다 못 펴갈때도 많아서 좀 미안하기도 해 제가 눈이 안 좋아서 렌즈를 끼고 다니는데 평상시에는 눈을 아끼려고 렌즈를 안 끼거든 그리고 하나도 안 보여 항상 장님으로 다니고 있어 어제 찍은 영상으로 업로드하고 싶어 근데 잘 나왔어 산치나고 왔어 아까랑 너무 다르지? 이제 사운드 체크하러 갈거야 사운드 체크 통통! 사운드 체크 라이브로 Don't win on anything Don't win on anything